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좋은 친구이야. 좋은 음악 삼아 주실래요? 좋은 음악. 좋은 음악. 정말 좋은 친구이야. 내가 내 너와 할 때. 뜨거운 음악을 해. 위로가 데려준 지금 다음날 깨비야 다음날 봄이야 저의 집이 날고 있어 자 한 번 더 남았지 친구야 우리 풍절이잖아 높이 즐거운 상대를 하자 다음날 봄에 타놓고 다음날 봄이 네가 있을까 알지 않아 난 정말 좋은 친구야 한 번 더 한 번 더 친구야 우리 풍절이잖아 높이 즐거운 상대를 가자 같은 배를 반대하는 모습도 같은 색이 네가 있을까 알지 않아 정말 좋은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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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성현이님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또 저희 무려 26회째 상봉명 노인의 날 현상치 행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늘 행사 좋으세요? 네 즐거우세요? 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실 때 두 성도 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감사의 인사를 잠깐 들려볼게요 이렇게 오늘 또 뜻깊은 행사 진행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상봉명의 윤수녹 연장님 그리고 청년의 정철현 회장님 그 다음에 또 청년의 분들 지금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또 자리를 바꾸신 중에 보내주신 레비포들께 뜨거운 박수 한 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행복하시고 활짝 웃으시라고 제 두번째 타이틀곡 꽃처럼 환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고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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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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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이들이에도 잊지 못하네 자 신경쓰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연아 가야죠! 1, 2, 3, 4! 자 한 번 보여 No, Go away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3, 4! 1, 3, 4! 왈nnn 1, 2, 3, 4! AND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